이렇게 펼쳐볼게요 스파이럴로 해서 제가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어때요? 굉장히 아름답게 잘 나왔죠?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스파이럴 자체 파트입니다 17mm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파이럴도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냥 자 이렇게 천천히 스파이럴을 하실 때는 조금 릴렉스하게 해주세요 자 이거는 층이 많아서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천천히 그냥 기다려주세요 뜸이 들면서 층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 끝 뜸이 이렇게 층이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쭉 그러니까 천천히 끝 뜸을 하나하나 신경 쓰시면서 네 자 스파이럴 급하게 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이렇게 천천히 그냥 이렇게 조금씩 끝 뜸을 들이는 의미로 이 끝이 자층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연예인덮게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세요 자 굳히기 작전이에요 웨이브를 좀 더 강하게 내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자 쭉 해주시고요 자 천천히 천천히 네 다 됐어요 이제 네 네 요 상태에서 자 요렇게 해서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빼실 때는요 이렇게 한번 살짝 바꾸로 하세요 반대로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쁘죠 네 요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측 파트 자 자측 파트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하시고요 자 첫 뜸이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건조가 되는 게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놔두세요 자 요렇게 해서 감아주세요 그 다음에 층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층이 층이 많이 있으니까 어떡해요 지금부터는 천천히 네 뜸 끝이 요렇게 요렇게 끝들이 있거든요 그 층이 나는 것을 네 저희가 끝 뜸식으로 네 2초씩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카의 이 롱 아이롱으로 지금 17mm로 하고 있는데 네 요렇게 하시면 피카로 하셔서 스파이럴도 예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 샵만의 어떨까요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 샵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머만들이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예인 덕계에 덕계 아이롱을 활용하셔가지고요 자 요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돌돌돌 한번 할까요 자 두 바퀴 쉽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자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렇게 요렇게 돌리셨다가요 물론 요렇게 해서 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살짝 요렇게 빼신 다음에 뒤로 그럼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네 요기를 잡고 자 요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측으로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어 17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구요 자 빗질도 한번 곱게 해주시구요 자 요렇게 쉽게 쉽게 하자구요 원장님 자 자 자 여기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이제 이 뜸이 이 수근이 전부 다 날아가야 네 와인딩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끝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 끝에다 맞히는게 아니라 여기도 맞히고 여기도 맞히고 여기도 맞히고 여기도 맞히고 여기도씩 이 끝 뜸을 들여주세요 요렇게 네 약간 그 스파이럴 하실 때는 약간 릴렉스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구요 천천히 돌려주세요 원장님 끝이 다 들어가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말기 때문에 네 끝이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뜸을 들이면서 하셔야 돼요 네 자 끝이 이제 다 들어가려고 하네요 그죠 자 요렇게 2초씩 네 2초씩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티카의 연예인 덮개 효자 매뉴얼이죠 자 얘를 덮어주세요 덮개 아이롱입니다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구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두 바퀴 돌려주세요 자 다려주시구요 다시 한번 네 네 네 자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딱 잡으시구요 이렇게 뺐다가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자 좌측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측으로 할 때는 그대로 그냥 잡으시면 돼요 이해 되셨나요 아 좌측으로 할 때는 왼손으로 해야 되나 오른손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구요 자 내가 좌측으로 할 거다 하면 어떻게 해요 얘를 이렇게 글러브를 반대로 우측으로 할 거다 그러면 글러브를 똑바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이거는요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피카만이 할 수 있어요 피카만이 쉽게 네 피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층이 많아졌네요 층이 여기도 있고 계속 있어요 네 우리가 요즘에 질감 처리나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끝듬을 천천히 얘도 끝듬이고 얘도 긴 것도 끝듬이에요 그러면 이 긴 거에만 맞추는 게 아니라 짧은 거에도 끝듬을 맞춰 주셔야 돼요 자 천천히 천천히 자 끝듬을 네 자 오랫도록 해왔던 머만들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스파이럴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연예인덕게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이제 돌돌돌이죠 자 다시 한번 17mm 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오 벌써 다 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펼쳐 주셔서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놓으시고요 이거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중화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네 거의 완전 건조가 됐거든요 이렇게 펼쳐 볼게요 스파이럴로 해서 네 제가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네 어때요 네 굉장히 아름답게 잘 나왔죠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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